네덜리스트 남녀 네덜리스트는 씬필름 방식이 아니고 실제 습관을 가장 잘 친 두 분과 씬필름 방식의 1,2,3회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경 태자님께서 시상을 위해서 자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노고에 큰 박수로 경례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몇 타 치셨어요? 셀 수 없이 쳤습니다 많이 경례하니 골프를 셀 수 없이 치는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메달리스트 여성분은 70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은 71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분 오늘 메달리스트는 오연숙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남자분 메달리스트는 최일경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포롬 회장님이 골프를 이거 맨날 골프 포롬 회장님이 되어주세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가 각각 수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분 여성분에게 먼저 상부터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분쇄기를 음식물 분쇄기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분쇄시켜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로피와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연숙 사장님께 오늘 메달리스트 2016년 송파구 상공인 골프대회 영예 메달리스트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최일경 회장님에 대한 트로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메달리스트가 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박강천 명장의 도자기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상 받은 적 있으세요? 자주 안 받은 것 같은데 몇 번 받으셨군요 최일경 회장님 골프 대단하시네요 우리 오연숙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이 받은 적 있어요? 매번 받습니다 골프? 골이는 몇 번 하셨어요? 골이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니까 최일경 회장님 골이는 몇 번 하셨어요? 됐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자 기념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달리스트 두 분이세요 네 함께 자리하시고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진에 여러분의 축하의 박수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페달이 꼬이고 무겁습니다 트로피 조심해서 저는 매일 밤 호리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봐주세요 아니 오오오오 71타를 치신 추일경 회장님이 받으셨는데 71타 치신 분이 세 분 있어요 근데 역시 우리 경기 운영 방식대로 백카운트 방식으로 가장 최후로의 친 스코어가 좋은 사람 순으로 해서 추일경 성파 프로 회장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회장님이 늘 밤마다 호리를 안은다고 그러셨는데 골프 할 때 골프하다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골프하다가 억울한 사람은 혼자 라운딩하다가 홀인원한 사람이에요 하고서 자기 혼자 백매고 치다 홀인원했는데 저라고 그래가지고 나 홀인원했어 어 그래? 아이 축하해 너 누구랑 했는데 혼자 했다니까 아이고 너 진짜 안됐구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참 억울한 일입니다 자 이제 석승용 회장님께서 오늘의 심피런 방식 1, 2, 3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위입니다 이분께서는 실제 94타를 치셨는데 심피런 방식으로 해서 기가 막힌 운이 좋으신 분이죠 65타의 스코어가 4타로 나왔습니다 이 영희의 주인공은 여성분입니다 성지연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유공그룹에서 나왔나요? 대단하군요 100만원 상당의 버터가 오늘 주워주겠습니다 카타라 버터가 아까 협찬인데 와우 하하하하 축하합니다 지금 석승용 회장님이 금을 힘으로 깨무르면서 리올림픽의 금 버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그런게 있어요 성지연 사진 1로 오십시오 예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예상이나 했어요? 전혀요 글쎄 93타를 쳤으니까 아이고 내가 4타를 쳤는데 네 근데 심피런으로는 65타가 됐어요 숨은 노래 잘 치신거죠? 조작이 많았네요 아니요 심피런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민을 추천해서 하니까요 예 자 축하드리고 우리 송파와 바로 함께 하신지 얼마 되었어요? 7년 됐습니다 네 오늘 느낌은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같이 치시는 동반자분들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오신 150, 160명 정도에 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유 참 좋았습니다 회장님 기점촌이랑 함께 하시죠 석수경 회장님과 함께 네 자 석수경 회장님의 새로운 파트너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네 이 사진이 논리 망하게 되면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축하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주루승입니다 아 이분은 82타를 쳤는데 승피런 스코어로 해서 네탕가 64타가 나왔습니다 승피런은 오히려 안 숨지 않아도 잘 치면서 소외를 보기도 하죠 자 이분은 남성분입니다 자 전원용님 축하드립니다 신원용님 축하드립니다 인쇄가 잘못됐군요 축하합니다 신원용 사장님도 모르셨을 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네요 진원용 사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맨날 타고 가니까 맨날 타셨어요 맨날 타셨어요 역시 네 우리 퍼터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 참여를 못할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어 상복의 골프 예약을 했었기 때문에 구독 예약에 와가지고 동반자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접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의 우승입니다 제 2세